전북의 주력이던 신동진 벼 보급 중단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김재시 의회는 오늘 2024년 공공비축 미국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고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전북 농업인 단체 연합회도 정부가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다수학 품종이자 전북 대표 품종인 신동진의 보급을 중단하고 공공비축 미 매입 제한에도 포함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